그렇지! 물개쇼! 야 하나 떠주지! 어? 건축기사! 하.. 건축기사 진짜 더럽겠다. 네, 포구. 좋아. 지금 포구 몰칼도 의미 없어. 아! 더블 좋구요! 어? 야 좋아 좋아 좋아! 야 요번에 진짜 건축기사 하나 떠야 된다? 와 안 떠! 지금 시바 몇 번째 건축기사 안 뜨는 거냐? 형님 저도 모두의 마블을 할까요? 돈이야. 이거는 진짜 귀족 게임이야. 아무나 못해. 돈 없는 새끼들은 못해. 그럼 자기 클래스 있고 하면은 귀족 게임 한 번 가야지. 남자답게. 어 돈이야. 시원하게 한 300현질해서 카드랑 확 뽑고 같이 시작하자. 어? 음. 비족의 마블이야 이거는 진짜. 이런 게임 없어. 아! 어드벤처 좋구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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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맨날 돈만 따면은 그냥 잘 놀 수 있지. 3. 그렇지. 제끼버려. 제끼버려. 진짜 근데 요번에 자 어? 건축기사 하나 뜰 때 됐다. 렘마 렘마 세우자. 아하. 시바라 또. 더블. 2. 2. 2. 3. 2. 2. 3. 2. 3. 2. 야. 2. 2. 3. 얌. 정박 capacittime Р shortest contemplation. 와아. 저것도 렘마 벌써 올라가네. 야. 47프로 블랙카드 좋아괜찮더라. 어? 3. company apost finding am. 나이건 6. 들어 자아. 시바반 주사욕이 이제 조금 모자랐네. 야. 근데 건축기사 아예 안 떠. 시바라매 걸버. 와아. 진짜 너무 심하네. 너무 쉬네 야 저것도 비는 왜 내려져가지고 우리 아이고 우리 또 미우란 던이 뺏게 바로 늑대게지 얘들아 늑대게 야 저걸 또 빼서 우리 주구를 건설했어요 말까? 늑대게 야 이거 왜 이렇게 멀리 가 이번엔 진짜 건축기사 뜰거다 나 여기나 끌고 랩만 세울거야 와 안 떠 남자라면 뭐만 해야지 돈이야 어 남자라면 귀족스포츠 가야지 귀족게일 늑대손님 징기라니 인마 무슨 양색 이거 뭐야 이기이기야 오오 언제 어느새 또 저 땅을 잡히지 이발 다 차제꼈어 와 이기이기야 요거 좋다 너희 벌써 트톡이야 야 시발 말도 안되지 이거 다 이거 탈출해갖고 야 빨리 깨 뭐해 아 이 미친 새끼 이거 똥물 끼언데 돈이 이렇게 많은데 시발메 시발메 저거 파운드 얘들아 짝이야 아니 가서 열기구나 뺏어오든가 그래야지 미친새끼야 바로 지금 시발 어 어트덕각인데 참 나 저 새끼 진짜 이거 얘들아 백탈 짝이야 정말 끝났어 끝났어 어 못 끝나네 줄게 없네 다행이다 아 아 저 시벌련때문에 저 빵테 개같은 일때문에 너 진짜 남한테 민폐좀 끼치지마 어 프루트킬 야 이거 살 수 있지 시벌넘 내가 이렇게 해서 막네 내가 아이구야 전화 걸려라 좀 제발 하긴 진짜 열기구랑 후루를 바꿔도 되는데 멍청해 멍청해 우리기구 건설 바이킹 와 저기에도 저렇게 우리기구 건설 아 요금판 나 완전 그냥 개망했다 어 개망했어 지옥을 인수당했어요 바이킹 건설 그렇지 좀 약하게 가야돼 약하게 잘 피했어 와 벌써 빈 땅이 없네 와 신발도 내 땅이었는데 야 근데 어 진짜 거 버려야겠어 어 건축회사 시벌 존나 쓰레기템이야 이게 존나 꼴리꼴리템 요 맵이 망했다 어 어떻게 해도 망했다 시벌고 비빌 언덕이 없어 아이 마이크 더블 그렇지 지역을 선택하세요 호름 라인트 가자 호름 라인트 가자 마이크 건설 어 호름 라인트 개인에게 들어가 일단은 개인에게 들어가고 일로 가 신반만 이쪽이 좀 완전 빵이네 응 이쪽이 좀 완전 빵이야 관람척네 호름 라인트 오아 그렇지 아! 그렇지가 아니네! 저런 거 뺏기면 안 되는데 지금 땀이 씨발 몇 개 있지도 않는 판! 이번 판은 아니야. 요거 우주 유람순이랑 또 하나 해갖고 하... 씨발 말 끝나지 무섭게 그걸 또 뺏어가네. 또 데이트? 데이트 빨리 연결하고 아! 하필 또 여길 걸리냐? 조금 좀 돈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지! 싹 뺏어버려 싹! 빵테년 봐라! 그래! 빵테년 너 나가! 너 나가! 이게 이게 호르몬 라이드 한 번 알아! 그렇지! 관람차 다... 와! 저 새끼 돈이 어디 21억이라 됐어! 여길 빼앗겼어요! 그래도 돈 엄청 많아졌어! 좋아! 아! 또 자기 땅은 이렇게 갑니다! 자기 땅을 가고... 아! 또 게이트 연결 또 돼! 그렇지! 범벅하 좋고! 그렇지! 범벅하 좋고! 아! 야! 이제 씨발! 이거 하나도 없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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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저게 왠지 느낌 좋같다! 아이고! 좋았어! 아! 왠지 이런 물캐쇼 못 바뀐 느낌이 쌓였거든! 야! 이제 좀 땅 이제 조금 온 거 올라간다! 파란 건물! 지금 랩마 벌써 한 세 개! 야! 어흡라이도 와 인마! 모노레일을 가자 이 새끼야! 야! 배전비용이었다! 진짜 자석이네! 다 저기만 가 어떻게 됐게! 야! 내 알바일까는 인생 얘들아 X댄다! 어! 인생 X댄 내 알바일까는 이 새끼 이상하게 요거! 다트 잘하더라! 그렇지! 아! 좋았어! 열기구 빼고! 야! 요번에도 또 건축기사? 건축기사? 마이타! 칸트 멘토! 칸트 멘토! 아! 씨발 모노레일 가야되는데! 야! 저 홀짝 갔었다 얘들아! X댄다! X댄어! 아! 우리 미오람! 더리더리더리더리더리더리더리! 114! 114! 우리 도미! 아! 도미! 또 최고죠! 아! 단단합니다! 아! 단단합니다! 야! 요번에 아냐! 이거 하나만 누가 요렇게 딱 어? 여기 랩마 하나 걸리면은 이거 몰라! 절대 몰라! 아! 이거 드롭타워도 X댄다! X댄다! 또 관람차! 아! 그래! 하필이면 드롭타워! X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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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욕이야! X댄다! 야! 저 다람쥬통이라도 하나 인수해주면은 얘들아! 하나 이제 좀 아! 바랄게 있는데 X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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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땅 하나야, 빵태년. 어우, 다행이다. 구멍! 그렇지, 구멍 열렸죠? 어우, 여기 좋다, 롤러버트. 이런데 다 지워놔야지. 올림픽 개체돌이야. 야, 이 새끼 지금 세 번 연속 씨발! 어, 무노레일 탄다, 얘들아! 저 말이 되냐, 저게? 200년. 아, 이번엔 좀 불안한데. 아, 열지 없구나. 아, 열지 없어, 열지 없어. 어? 이 새끼 뭐해?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 나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야, 이기이기아가 이번판 조금 먹겠다. 아, 난 또 지금 어딜 가, 여기서. 어 그렇지 아 번복하러 와 그렇지 그렇지 나가 많을까나 무슨 미련을 갖고 있어 나가 그래 나가 나가 어 딱 바이킹이나 가긴 해 그렇지 어서와 이건 몰라 얘들아 이따 우린 또 야간개장이 있어 약속의 야간개장 고 그렇지 아 화이킹 필요없는데 가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 바싹 차려서 가면 돼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야 페스티벌핏 아 씨발 망했다 망했다 그렇지 그렇지 구멍 야 구멍 안생겨? 얘 이씨 안가는거 모르겠다 이 개같은거 그래 좋았어 야 요번에 어 말리 좀 봐봐 그렇지 화이킹 꼬옹 안돼 씨 발 이건 진짜 한 번만 먹고 말아야 돼 얘들아 아 그렇지 기차에 적 뺑어 쟤 기차에 적 뺑어 기차에 적 뺑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굿 야 근데 그 와중에 또 건축기사가 또 또 그 와중에 야 이 새끼들 서로 진짜 야 얘들아 음 뭐 먹지 뭐 먹지 그렇지 엑스트림 가구 야 나는 왜 씨발 왜 할거 아 씨발 나는 이 쪽 어떻게 한번 노려볼만한데 지금 얘들아 두 개만 먹으면 이게 나의 독점이야 괜찮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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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 있어 나도 자 길게 가자 길게 길게 자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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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요 좋았어 잘 피했어 아주 잘 피했어 역시 망치망치보다는 요즘은 호이 호이 호이야 어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와 여기서 천사가 망치 망치망치 이론은 걸려 망치망치라면 시발놈의 거 아 개망치 시발 하 여기서 또 망치망치 망치망치 야 새 터로 드디어 야간개장이 미쳤다 미쳤어 저기다가 야 저 새끼 저 사기꾼이다 말도 안 돼 왜 꺼 너무 싫어갖고 이 새끼 또 어디가 쟤 야 그걸 바이킹을 가 부졌다 바이킹 갈라거나 여기 게이트나 여기 탔는데 마이컨 마이컨 더블 아앜 에잇 시발아 나 너 모르겠다 거기서 이렇게 제대로 파서 와아 나 다음판 얘들아 막판 될 것 같아 하아 시발 자아 이 응실 제자리 있어서 못 빠져나가도 저렇게 돼버리네 야아 드디어 야간개장 얘들아 이거 야간개장은 진짜 몰라 저게 하나 제일 수없게 걸리면 그냥 어 골로 가는거야 이런데만해도 막 12억씩 막 되고 오 어 빵테 아직 모른다 저 호름라인드 먼저 갖고 가봐 으아아아 좋아 이놈 모르지 라인독점위기 이 야 근데 여기 마일구간이다 여기 마일구간이야 여기 마일구간이야 이새끼 여기 빨간 땅 걸리면 ㅈ돼지 아 맞다 이새끼 천사가 하나 있구나 천사 딱 하나 싸웁니다 와아 이걸 또 넘어가죠 이걸 와 이새끼 건축회사 너무 잘 떠 시발 말도 안돼 빵테 해켰다 빵테 해켰어 와아 여기서 페스티벌까지 야 우주유람선이랑 후룸라이드에 한번 승부 한번 걸어볼 필요 있는데 그렇지 미쳤다 시발 107억이야 말도 안돼 얘네 이제 지금 이제 홀짝 없어 와 이것도 뺏고 천사 쓴 다음에 그렇지 이런때면 여기다 또 랩망 울리고 코너바리 만들어 하나 딱 들리기만 하면 되는거야 하나 야 의무실에 의무실에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땅 많이 사가고 차필 또 거길 걸리네 앞이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걸 포기 못해? 이것도 힘들지 않을까 싶네 야 이거를 이거를 안 나가? 이걸 어? 우주유람선 53억 밖에 안되는데? 더블 팔 어? 관지? 정신없이 돌아가네 이새끼 우주유람선만 믿는다 우주유람선 야 이새끼 안나와 으이 이이 이이야 심하다 나같았으면 시발 그냥 확 좀 더 보낼 내던지구 그냥 나왔지 우주int 우우우여기서 설마 야 설마 도시마쾌? 아우 야 호락기개 파괴 우주 우주 야 이러면 끝나지 그래도 아무튼 빵터에 씨발 포기하지 않고 그 근성은 딱 이제 어? 야 관둬바라 도마시 하나 뜨면 얘들아 이것도 어 레전드 하나 나오네 야 손마 설마 여기 카드가 보면 도마시 근데 한 번 뜰 때도 됐거든 정말로 와아 이제 끝났잖아 이제 끝났네 크아 까비까비까비 요번에 83억 야 요번에 씨발 86억 제대로 가자 빨리 시작해 자 요번판 이제 얘들아 이제 진짜 나 오링 오링을 담그든가 돈을 좀 따든가 한 번 해야돼 말깡이래 뭐 야 요번에 어떻게 좀 축제도시죠 어 달달하기 괜찮구요 우리 미양유문이 또 한 개 감사드리고요 이발 공작 깃털은 다 있어 그 와중에 더블 10 10 이렇지 이런거 뺏어 야 좀 바로 이제 좀 그거 하나만 뜯자 제발 건축기사 여기 중순이었어요 아 건축기사인데 씨발 안되네 아 진짜 요번에 독 좀 한번 해야돼 아 안돼 맞아 독 좀 하나 해야돼 깔끔하게 다운받 한 번 해 야 드롭타워 또 랑 바이킹 크 여기 정복하면은 씨발 와 이거 또 개새끼 또 블랙카드를 또 처먹고 또 땅을 뺏어가네 양심없는 년 아 씨발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저거 인수해갖고 던 쓰면 안되는데 지역은 인실패 아 저거 건축기사 하나 떠줘라 아 또 드롭타워 갖고 가버렸고 떴는데 하필 안 떴어 그러면은 다 건설할 수 있지 belt 딱 누른자 위 씨발 딱 다개져간다 다개져가 아 왜 자꾸 왜 얘만 날아다녀 이렇게 길게 눌렀는데 야 이거 근데 존나 무리한 인스턴다 아 개거지됐어 이거 안되겠다 아 와 파크랜드 관광비는 나눠서 찢어지고 진짜 파란 자리는 사하스가 물받이 자리네 그래 요번엔 하나 건축회사 하나 뜨자 와 안뜨네 랩마 하나 지어야 되는데 와 여기서 또 초대권 마늘 깎는 이거 요번엔 한번 먹겠다는 법 먹을거 같은데 그렇지 나도 기차 그렇죠 61% 또 줘야죠 이렇게 퍼레이드 기차 생기고 또 어디가게 야 또 저기를 독점을 해 그럼 나는 일단 어우 포름라이드가 여러분 깔끔하겠죠 아 아 포드 엑스트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포름라이드 음 그렇지 이렇게 하나 떠줘야지 건축기사 시벌 시빌 11억 좋아 하나 뜰만도 뜰만도 됐잖아 솔직히 양성적으로 여러분들 에이 안 부럽습니까 이거 하나 노리고 가자 시스파트 로드 나이트 하나 노리고 시스파트 로드 나이트 시스파트 로드 나이트 시스파트 로드 나이트 시스파트 로드 나이트 여기서 이제 잘해야돼 여기서 말터 제일 속게 관람차 같은다 가지 마라 시스파트 로드 나이트 이건 또 이렇게 해서 독점을 해? 와 이 새끼 진짜 핵이야 빵테년 아 틀렸다 기댈거는 시발 누가 여기 호릅라이드 한번 와야돼 호릅라이드 와아 리드 흑이잖아 어? 어 마늘깡년 와 고찔 불카좋다 불카좋아 야 불카좋고 깔끔한데? 47% 없네 그렇지 이거 하나 인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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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인수되었어요 야 근데 더블이 하나 지금? 더블 안되는데? 살짝 깃털 내려야 때끼 좋아 좋아 지역을 선택하세요 아 더럽는데 이 시발 새끼들 그럼 물어보지만 알지 아 나 더럽다 묻는데 왜 이게 왜 뜨지 했는데 시발 사람 아주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구 이게 뭐야 아 솔직히 얘들아 그렇잖아 어? 동전 그냥 그림에 떠 와아 물티쇼에다가 와아 야 진짜 여기 한번만 와라 호릅라이드 제발 그렇지 게이트 연결되고 일로가 잘 안내 걸리겠어? 그렇지 더블 온다 제발 제발 빵테야 호릅라이드 와아 올리가 있나 올리가 아 근데 진짜 파란색 저주있는거 같애 오늘 뭐 어차피 이렇게 와서 하는거 그냥 가는거지 남자랄게 솔직히 야아 씨발 핵이다 얘들아 저거 건설 와아 이걸 또 인수해? 판이 퍼진다 판이 퍼져 아 우리 기구를 건설했어요 마이콘 7 그렇지 아 다 듣게 씨발 야 얘들아 다 듣게이네 한번 어? 승부서 한번 걸어? 대기 하아 실패 하 어떻게나 돈도 없어 죽겠는데 씨발 7 아 어떻게 또 머머리 카카 의무실로 그래 의무실로 가 이 새끼 넌 정식병원에 나가 이 새끼야 약간 내가 봤을때 저 새끼 정신이 이상해 어? 빵패냐 아 이놈은 또 살만 떠요 우리 기구를 건설했어요 유령이 집에 또 5 야 이거 하나만 와줘 홈라이드 제발 나 좀 호흡기 좀 한번 끼자 7 그렇지 3 그렇지 튀어 강제대각 잘 걸렸다 씨발 그동안 나 괴롭혔던 새끼 어떤 새끼야 4 열기구 마음에 안든다 열기구 좀 보기 안좋아 열기구 보기 안좋아 열기구 8 지금은 뭐 이렇게 돈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지금 이런 뭐 씨발 내가 가다가 너무 걸리면 여기 어떡할 겁니까 누가 나한테 책임져줄거야 관람차는 독점이 아니잖아 독점을 먼저 찍는게 낫지 응? 안 그렇습니까? 마이털 예나 모르겠다 이 씨부라놈에거 그렇지 잘 피했어 캬 빵태년 좋아 내려가는거야 저기 가서 못오고 할사람 없잖아 좋아 누가 나 돈좀 버텨주지 씨발 아 딱 너무 허름하네 저걸 인수해갖고 쟤는 걸리는거야? 안걸리네 야 오히려 꿀 빨았네 저기 가서 저거 마늘깡이 저새끼들 건축기사 하나 뜨는걸 아예 못본거 같아 응 그렇지 게이트 여기 갔다가 씨발 여기 골로 갈거 같고 아 그냥 이런거 하자 만만한 데가 여기다 10위 아 또 저거 이렇게 뺏기네 하나 남은 희망인데 야 여기 요거 팔아갖고 이제 조금 자금 마련한다 어 5억 9천 그래 요거 하나 갖다가 다시 일어서자 응 크 씨발 딱 딱 이건데 이제 우는데 벌려들었어 좋았어 살아난다 살아나 범을 질 때 없잖아 살짝살짝 톡 어 맞아 나 게이트였지 될 뻔했네 성공 화이트 야 이건 안돼 다트에서 씨발 두번만 맞춰본적이 없으니 다트 확률 얘들아 진짜 극혐이야 아 씨발 이거 너무하네 너무해 진짜 너무해 흠 흠 흠 우리 기구 컨설화 내 내내 화가 맨대잖아 흠 흠 흠 야 이거 진짜 갈피가 이 새끼는 뭐 이제 처음 황금 찬스 갔어? 야 쟤가 황금 찬스 전혀 가지 않았어? 흠 그렇지 분열 야 구멍가 안생기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에이 미친년 좀 내려와 야 이거 열기구 아까 내가 부셨는데 또 갔다 이거야 저거 부지 못하고 와 레알 바이크 19억이다 마치왕 집 좋았어 잘 피했어 야 저거 우주일함선 하나 가주면 깔끔한데 아 저걸 또 뺏기네 저걸 와아 엄마 건축기사만 떼지마 건축기사 안돼 그렇지 안떠지 좋았어 잘됐어 아주 잘됐어 야 우주일함선 가자 어 요쪽 요 코너바리 하나에 씨바라 어떻게 승버스 끼우는거야 그렇지 좋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아 어우 또 바로살면이 어 큰게 감사합니다 빵땡 이 새끼 어쩜 핵좀 끄고 하자 개새끼야 어떻게 자기 땅만 저렇게 쳐가 다들 일단 돈은 많아 한 17억 땅이 지금 끝나죠 이제 어 더러워서 그렇지 캬 개새끼들 다들 자기 땅만 쳐가네 와 여기서 또 열기구를 가 야 씨바 우주일함선 유람선 유람선 먼저 여기다가 승버스 끼워야돼 와 5억 11억 요것도 바로 11억이야 10억 좋아 깔끔해 가아 이거지 이 씨발 2등으로 오나갑니다 2등으로 빵테 내가 잠보 우리 또 플랑크님 또 펭강이 이거 신한수였죠 신한수 관람차 또 걸리냐 걸음병이 걸래년 어 뭐 이렇게 너무 땅을 잘 걸려 쟤는 자 여기 여기 얘가 홀짝각이다 여기 살짝 한번 눌러볼까 거기다 설마 제일 좋게 드로트하고 하면은 아냐 이제 안 갈 것 같아 살짝살짝살짝 깃털 내려 안테티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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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썼어야겠다 이거야 어? 퐁 와아 씨발 바이킹이나 모노레일 한번 노려봤더만 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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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션완료 이 땅도 내 땅 퐁 오 미션완료 좋아 구체 깔끔해 퐁 퐁 focusing on Vad 그래 구멍하러 가자! 와 구멍 올라가 구멍도 안생기고 시발 건축기사도 안 뜨고 나보고 대체 시발 어떻게 게임 안하고 어떻게 해 슬슬 이제 여기 이 새끼들 둘이서 딱 정조준 일격 온다 와 바이킹에다가 저 연민의 새끼 슬슬 슬슬 러블리 야 바이킹 바이킹 조정 어?! 그거를 헛다가 하냐 바이킹에서 해야 다른 사람 인마 그거 시발 인수해갖고 그것 좀 독점 깨지 제발 좀 생각쯤 하고 살아 생각쯤 아.. 그게 뭐이러냐 그러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냥 빨리 나가 어.. 아직 대출 안 받았군 아 얘들아 근데 진짜 그렇잖아 머리는 시발 뭐한다고 젖 빨랐다고 달고있어 망치망치! 그렇지! 11 굿 뒤졌다 홀옥라이드 여러분들 44억 달달해 44억 괜찮아 강제매각 좋죠 빵타야 이 시발라마 나 시켜봐 나 좀 채봐 강제매각 좀 시켜줘 관람차 좋았고 야 이 새끼 이제 저거 온다 얘 나랑 겹쳐있는 애 누구지? 어디 이기야지 한번 올 것 같애 야 이거 여보판 누가 먹을지 모르겠네 그렇지 마늘감 꺼지고 사라져 야! 세턴 오제 야간게장 그렇지 올거니 이거 빼 야간게장 야간게장하면은 얘들아 이거 몰라 아아 여기에 시발 한새끼 딱 걸려있었어야 되는데 관광지 나 이번에 관광지 되면 나 오리냐 와아 시발 건축기사 뜬다 저새끼 여기 이번에 코나마리 하나 와야되는데 그렇지 야 또 다트게임이야 시발 의미없는 야 그만해 그만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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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트게임은 나 정말로 어? 어? 아 범벅한번 오지 와아 이걸 시빌로가 이제 애새끼들 홀짝 거의 다 빠졌을텐데 그렇지 물개쇼 굿 야 이거 현나 무섭다 야아 아 시발 아 존나 무서워 망치망치 그렇지 일단 일로가 일로도 다 끌어들여? 야 이 새끼 또 여기도 독점이야? 여기에서 이거 사파리가 한번 봐야되는데 그렇지 아 범벅하 굿 범벅 범벅하 굿 야간게장이다 야간게장 드디어 열리네요 스읍 야간게장 드디어 열렸어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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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강제인수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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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 스읍 아 근데 내가 저거해야되는데 시 코적이야 아 그걸 왜앞에 거길가 아 아 나가나가 아아 개가 좀 오이파크가 씨발 아아 어? 한방면 끝이야 야간개장나면은 이 새끼가 지금 단지막을 그거야 끝났네 와아아아 야아 야 빵테 우리 70몇억 썼는데 200억 땄어 어? 와 200억 땄어 관지를 왜 막아져 마늘강년 저거 씨발 눈 진짜 개눈 박았네 두번째 차림이에요 야 나는 씨발 여러분들 130억 빨렸습니다 어? 다 내 돈이야 이거 빵테 그렇지 그치 기차 야 야 방패있다 어? 씨발 나한테 뭐 할 생각도 하지마 나 분명히 방패 보여줬어 11위 롤? 롤은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하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 오늘은 좀 일찍 잘 오늘은 일찍 잘지 오늘은 일찍 잘지 야 씨발 계속 이런데만 가 참 내일 방송이 왜 없어 내일 이제 목요일이지 목금은 이제 또 방송은 몇시긴 할지 내일 에펜몰라인은 몇시냐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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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에펜몰라인은 여러분 시간 고정입니다 8시 오늘 시원하게 뭐 현질 좀 하고 해서 오늘 에펜몰라인도 선수좀 한번 뽑아보자고요 에? 9시 10시 ils 팀 도대체 트위 아 뛰어나 tales 팀 엑시 배mek 회습 그래, 좋았어. 이제 관광지는 하나 필수야. 어우, 회전목마. 그렇지, 이 새끼도 이제 건축기사 잘 안 뜨지? 좋아. 땅 빨리 사야 돼. 저것도 씨발 렘마 올라가네요. 렘마 올라가. 빵테이지 개거지 됐고. 아, 또 놀러고 있어? 아니, 근데 무슨 말을 그룹그룹하냐? 롤이랑 마블백은 다 숙제라고 보면 됨?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네. 야, 이번에 건축기사 하나 떠서 렘마 하나 올려! 후...뜨냐 또.. 자, 익스트림 2100. 시바, 야 돈 주지마 이 개새끼야. 아, 나랑 가자. 자, 포레이드 카치기고. 야, 이게 이기야, 저새끼. 돈 왜이렇게 많아. 딸로 먹냐. 엉? 익스트림! 그래 빵텔 돈 좀 줄게! 너 돈 너무 없다! 그래, 천넨만! 이제 땅 3개! 와! 빵텔! 야, 여기서 딱 건축까지 뜨면 씨발 개꿀인데! 이럴 때 하나 더 줘야지 그렇지? 형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 아니냐? 장가도 가셔야 되는데 진짜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유알콜이 밖에 없구나 말이라도 정말 고맙다, 알콜아 형이 네 이름 있지 않으면 처음 보는 친구인데 말을 참 이쁘게 잘하네 그래, 그래! 뭐야? 뭐가 또 독점이야? 야, 저 새끼 라인 독점각이네! 그러고 보니까 파이팅! 실패!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두 번 연달아 가는 게 그게 진리야 10위! 그렇지! 누구 마음대로 관독을 해! 누구 마음대로! 아니, 누구 마음대로 라인 독점! 어림없죠? 어림없죠? 어? 어? 야, 마늘깡이 회전문마 가면 달달하네 달달해 달달해 그러면서 그렇지! 여러분들 또 랩마 하나 지어주고 깔끔합니다 요거 또 유령의 집까지 가면은 역투독 나와, 역투독! 역투독 자, 데미지통 하나 와라 4,5,5,7,4 깔끔하구만 그렇지! 아아! 마늘카 어서 오고 저거 안 갔으면 진짜 라인도 똑같네 이제 어, 사파리도 뺏어 와 뺏어 와 야, 이번엔 진짜 걸쭈키서 한번 뜰 때 됐다 이제 뜰 만도 해 그렇지! 역시! 역시 나의 예상 확실하죠! 아 랩바고스 3개! 아이고야! 또 저걸 뺏기네! 이 노른자 입장을! 아 나의 범복아! 유령의 집을 한 번 노려야겠다! 유령의 집! 일로가! 그렇지! 이 얘기야! 와 무슨 이 씨발! 회전비행 여기가! 이나 비싸네! 그렇지! 대랭지 터로! 야 1등 올라왔어! 좋아! 우주일관 선두! 개좋아! 야 이거 깔끔하다! 벌써 랩바 4개 째! 야 이거 씨발 야간 계좌까지만 가면은 무조건 돼! 무조건!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 씨발 바이킹 괴롭네! 큰일 났네! 어 마늘깡이 또 큰다! 야 이거 하나 옳지! 야 이번에 홀짝 하나 써야겠네! 홀짝 하나 써야 돼 이거 아닌데! 너무 위험해! 자!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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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나가자! 저기서 물개슈 누려야지! 칠! 물개슈! 칠! 뭐! 야 여기서 또 천사가! 여기서 또 천사가! 여기서 또 천사가! 야 거기서 설마 건축기사 뜨면 안 돼! 2억! 2억이면 뭐 설만하네! 설만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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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이트 또 가! 3억! 3억! 다시 이거 가! 7억! 7억!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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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인수해도 이거 못사는거 아니야? 3억! 1 factors! Ya 요거랑 골짜 celebrate! 안되겠다! 골짜 써야 돼! 와 야 Blackight면 거기서 벌써 천사카드를 써? 네! 그냥 대렌식통 한 번만 와져라! 와아 와아 여기서 못오네이 야 너무나 이거 훌쩍 써야돼 4 4 4 아 조금 조금 게이지 길었어 시발 야 지금 여기서만 지금 벌써 왕복 시발 딸나리 치고 있어 어? 와아 그걸 또 거기 가서 또 냉채 맡았네 야 뭐야 또 나를 또 왜 가 와아 제대로 꿀파네 그렇지 아 그만하죠 좀 도와주네 마이턴 더블 4 여기서 더블이 마이턴 더블 어 뭐 시비가 나와 아 어디야 어 어 어 아니 아 없는줄 알았는데 안보여갖구 시발 아 26억이야 나 아 내가 원인다 아이씨 아아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돼 아 요번 봐봐 누가 먹나 한번 보자 누가 먹나 보자 어 야 왔다 야 플레이야 있냐? 우리 플레이 있어? 우리 플레이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플레이야 간만에 홍보 배너 좀 만들까? 그거 해서 토요일날 보겸이랑 5판 3선승 미드빵 하거든 보겸 보겸 코스터 10구도 지난주 35초에요 30초 컷 더이상 그런 망치는 없다 명예회복을 노리는 그럼 이제 이제 딱 그럼 부르다 일요일날은 간단하게 하나 홍보되면 좋잖아 그치? 어 5 5 5 5 5 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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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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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9 5 6 6 7 7 7 8 9 9 9 10 8 7 9 9 9 9 9 10 9 10 10 10 캬... 근데 주사위 더블 저거 사기야... 야! 페스티벌 또 뺐네! 와! 드롭타워 20배! 126억! 126억! 미쳤다! 미쳤어! 와! 갑자기 또! 마늘가능도 쭉쭉 올라가! 저거 매너, 매너 대출하면 미쳐! 야! 새끼 빵대 나간다! 오! 여기서 또 7억 더 매너 대출! 좋고! 야! 오락기기 파괴! 파괴할 데가 없지! 야! 이 새끼들 저거 큰일 나겠다 지금! 팡돈 존나 불어나고 있는데! 팡돈 존나! 더블! 12! 여기서 또 11되면서 또! 파산! 뭐! 꿈도 희망도 없거든! 바로 파산해! 여기서 만약에 몬로레인 들어가면은! 아! 이거 또 크죠! 28억! 와! 게임 재밌네! 게임 재밌어! 어! 아! 여기서 또 게이트! 어! 일단 뭐 일로 가야겠지! 요쪽 게이트! 거기서 관람차 가고! 범벅하 가면은! 트리플 라인 독점 해갖고! 이 새끼 미쳤네! 여기 물바지! 계속 가고 있어! 왜 그래! 그러면 7배! 잘하면 이 새끼 호린강 나와! 정말! 서면 속고 와! 어떻게 된게! 야! 범벅하트면 얘들아 조진다! 저거! 와! 여기서 또! 이 새끼 홀짝 없네! 자! 이 말에 다 걸리고! 야! 방패! 방패 좋아! 야! 나 같으면 돈 메고 나오겠다! 이 새끼야! 어! 지금 이 중요한판에! 저걸 돈 메고 안나와? 지금 그냥 계속 게이트만 가다가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야! 회전 후회는 아직! 오! 이번에 카드! 오! 자! 그리고! 야! 깡맨! 야! 저 어린이랜드! 캬! 제한톤 종료! 여기서 마늘깡이가! 이러면서! 씨발! 85억! 그래! 오늘 잘 놀았다! 씨발! 빵태년이 한! 160억 닿네! 오! 오늘 그만해! 그만해! 오늘 그만해! 프리프 독점! 프리프 독점! 어? 프리프 독점! 어우! 선물 하나를 받았네! 스페셜! 열기! 오! 스페셜 장비 티켓! 좋아! 꿀이네! 이거 비싼 건데! 또! 뭐 있나? 이거 레시피 A급은 쓰레기잖아! 솔직히! 그치? 큐브 조각 존나 많네! 오! 큐브 부품도 많고! 뭐하나 이거! 할 만도 한데! 좀 쓰레기통 뒤져야 돼 얘들아! 뭐 좀 있나! 오! 슈위크 두 개나 있어! 원래 B급은 필요 없고! 어? 어! 어! 방제 쪽팔려! 그래가 아니다! 씨발! 쓰레기통 뭐 뒤져봐도 선물함! 없네요! 어? 보상 받으러 갈게! 1일 미션! 월드맵에서 2회! 추한 미션! 씨발! 누가 거지냐! 이 개새끼들! 야! 랜드마크 스무 번! 원래 랜드마크 맞네! 참! 너 씨발 어디! 거지새끼도 아니고! 씨발 난들! 어! 이건 뭐야! 봄출석 체크! 야! 이건 뭐야! 기간제 스급 아이템 3일! 참! 3일 그거 해서 씨발 뭐해! 3일은! 그러면 저거는 뭐! 제대로 준다는 소리가 아니네! 그치! 빵! 이 개새끼들! 뭔가 지금 미련이 남아갖고! 니들끼리 한번 재밌게 해봐! 이 새끼들이 누구냐! 혼자 방파구! 이런다고 누가 들어와! 이 새끼들은 둘이 단두대 매치하네! 어... 하... 아무튼 여러분들! 마블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 챔스 중계는 인마 중계권 따지도 못했는데! 아... 자! 여러분들 아직도 좀 추천 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한번씩들만... 어...